깨달음 우리는 살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깨달음이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우리를 더 발전시켜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정작 깨달음이 무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영작동화 파랑새나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깨달음 단어의 뜻 그 자체를 얘기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에는 두 개 이상의 한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깨달음 모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깨달음의 뜻은 첫 번째 깨닫다 두 번째 깨우쳐주다 세 번째 개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닫다 라는 단어의 의미들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깨달음은 마음심과 나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나눠서 보면 왼쪽에는 마음심을 뜻하는 마음심 변이 있고 오른쪽에는 나오 자가 있습니다. 즉,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내가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한 나라의 언어답게 글자 하나에 진리를 담백하게 담고 있습니다. 깨닫다 라는 것은 내 마음의 뇌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나의 삶의 기준을 남에 맞추어 살게 되면 평생토록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뇌가 있어서 남이 날 오해하거나 잘못된 왜곡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깨달음을 얻은 당신에게 당신 마음 옆에 당신이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싶고 그럴 땐 사실 내가 진짜 남이 왜곡해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때문에 인간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당신이 만일 대통령이 아닌데도 당신 스스로가 대통령이라 믿으면 과대망상이 되는 것처럼 당신이 사형수가 아닌데 스스로 사형수라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현실과 어긋난 망상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되게 바라보더라도 당신을 왜곡해서 당신에게 오명을 씌우더라도 그것은 상대의 망상인 거지 당신이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마음만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왜곡해서 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원인은 상대의 원인은 꼭 당신에게서만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전체가 아니라 당신 마음 옆에 있는 전체의 모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는 진짜 당신은 당신 마음에 있는 거 하나뿐이거든요. 사람은 매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엄청난 진리를 찾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분별한 휩쓸림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옆에 내가 항상 있어줘서 남이 보는 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과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마음 심과 나 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깨달을 오 부디 언제나 당신의 마음 옆에 당신이 바로 서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